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구 17.6도, 안동 16.6도 등 14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았습니다.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다가 내일은 흐리고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,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대구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다며 농작물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.